매일 매일이 잡히디더라고 팽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이라는 따분한 벌레들이 야근야근 꿈을 좀 먹더라고 나는 잘하게 운해가 되겠지 불이 자란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극만 깊게 드러났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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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우릴 잘 알아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랐어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극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극만 깊게 드러났네 고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20일에 우주 비행사 날고차가 없네 우주 비행사 날고차가 없네 우주 비행사 날고 태풍이 specimens 올라오리에서 disruptive wouldrage 좀 더 잘 안 verwende 오주 감사합니다.